자 오늘의 키워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번째 대통령의 선거운동 비용처리 문제구요. 이게 무슨 회사도 아니고 대통령인데 무슨 비용처리? 네 비용처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번째 키워드 뉴욕타임즈의 앤디김 의원 극찬 그리고 세번째 키워드는 또 돈 쏟아부으려는 미국정부 그리고 네번째는 친팔레이스타인인가 반유대주인가라는 내용입니다. 자 바로갑니다. 첫번째 키워드 대통령의 선거운동 비용처리입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면서도 그의 재선을 위한 선거캠프가 차려진 이후에는 현재 그 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라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미 전역을 누비면서 공격적인 캠페인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선거운동을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민생을 위한 민생행보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이건 뭐 한국얘기기도 하고 미국얘기기도 한데 자 함께 들어보시죠. 이 미 전역 곳곳을 다니면서 각종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그 대통령의 일정이 대통령으로서의 통치활동일까요? 아니면 오는 11월 선거에서 재선을 위한 일종의 선거캠페인일까요? 사실 이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지난 총선 때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 등 각종 그 대외활동에 있어서 똑같은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또 이번뿐만이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도 늘 이런 것이 반복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사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시간에는 그런데 이제 한국 정치 얘기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발표 내용을 놓고 이게 대통령 일이냐 대통령 후보로서의 선거캠페인이냐 그걸 제가 지금 이거 정치적인 논쟁을 그걸 따지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주제를 갖고 왔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 심각한 문제는 추후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조금 재미있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그 대통령의 그 일정에 대해서 미국은 어떻게 분류를 하고 또 그 분류한 결과에 대해서 그에 대한 비용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통령의 비용 처리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전해드릴 텐데 대통령 선거가 올 11월 달에 있습니다. 이제 선거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대통령 바이든과 대선 후보 바이든의 그 경계가 모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지난 4월 그 셋째 주의 일정을 보면요. 펜실베니아주 한 곳에서 사흘이나 보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잘 아시는 대로 이른바 그 러스트벨트. 뭐 세락한 공업지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 러스트벨트 중에 대표적인 곳이 이제 이곳인데 이번 대선에 승부를 가를 중요한 곳으로 알려지고 있는 아주 그런 중요한 경합주입니다. 여기서 무슨 정책 발표를 하면서 사흘이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찾아서 사흘씩 정책 발표를 한 것. 이건 과연 뭘까요? 사실상 선거 캠페인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그 대통령의 일정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온당할까요? 그 국민의 세금이라는 게 뭡니까? 대통령의 모든 일정은 당연히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그것으로 보는 것이 온당할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보통 지방 일정에 가면 마린1이라고 불리우는 시코르스키사의 헬리콥터를 탑니다. 헬리콥터는 마린1 그리고 이제 전용 비행기는 에어포스1이라고 부르죠. 이제 두 가지로 부르는데 멀리 갈 때는 당연히 예를 들어서 동부에서 백악관 쪽에서 이곳 캘리포니아를 오신다. 그러면 이제 에어포스1을 타고 당연히 이동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 근처 두세 시간 정도 걸리는 곳으로 간다면 에어포스1 전용기까지 아니고 헬리콥터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건 이제 마린1이라고 불리우는 헬리콥터입니다. 이런 것을 다 이용하는데요. 비용은 이 마린1이라는 헬리콥터를 이용하면 시간당 2만 달러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에어포스1이라는 전용기를 이용하면 시간당 20만 달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한 시간만 움직입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에어포스1을 움직일 정도면 장시간 움직여야 되고 롱 디스턴스라는 뜻이니까 이게 뭐 며칠씩 걸릴 수 있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 그 돈은 상상을 초월하죠. 헬리콥터도 마찬가지입니다. 1시간에 2만 불이라고 합니다마는 움직이는데 두세 시간 갔다가 거기서 대기했다가도 돌아오고 이걸 다 합치면 사실은 돈은 액수는 상당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대통령이 한 번 움직이면 리무진을 실은 수송기 등이 동행해야 합니다. 리무진이 따라가죠. 또는 리무진이 실려가죠. 전용기에는. 전용기에 리무진 같은 것도 신는데 전용기에는 물론 사람을 싣지만 전용기가 아니라 전용 수송기. 대통령 전용 수송기에 비행기에서 내리면 바로 타고 갈 대통령 전용 리무진이 따라갑니다.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1 뒤에 또 수송기가 따라갑니다. 이런 거대한 인력과 장비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수십 수백 명의 경호인력도 따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백악관 안에서는 윤리위원회가 있는데 그 윤리위원회가 대통령의 일정인지 또는 대선 후보로서의 일정인지를 구분하는 일을 합니다. 이런 거 있는지 잘 모르셨죠? 한국에는 정확하게 그런 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백악관에는 그게 있습니다. 백악관 윤리위원회. 이건 정파를 떠나서 그런 걸 구분합니다. 캠페인 요소가 있다고 윤리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면 이를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의 움직임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거기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대통령 후보 선거 캠프에서 돈을 내라고 비용 청구를 하게 됩니다. 민주당의 대선 컨트롤타워인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라고 있는데 그 DNC가 그 에스크로 계좌를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위원회에서는 그 에스크로 DNC의 계좌에서 백악관으로 그 비용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AP통신 보도를 보면 현재까지 약 30만 달러를 바이든 대통령은 보냈다고 합니다. 왜 보냈느냐. 이 부분은 대통령으로서기보다는 대선 후보로서의 일정인 거 인정. 그러니까 얼마 들었어요. 30만 불 30만 불 보내드립니다라고 백악관으로 보낸 거예요. 선거 캠프에서. 그래도 그런 걸 보면요. 모든 나의 일정은 무슨 소리냐. 국민들의 민생을 위한 행보이다. 그러니 나라 돈으로 다니는 게 무슨 문제냐. 나 이거 정치적인 행보 아니다. 선거 캠페인 아닙니다. 나는 이거 민생 행보입니다. 내가 돈을 왜 내 선거 캠프에서 그 돈을 내야 합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다니는 건데. 라고 100% 그렇게는 하지 않고 일정 부분은 선거 캠프 선거 캠페인으로 백악관 윤리위원회가 봤다면 우리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30만 불이라도 국고에 다시 보전하는 소위 리임버스를 위해서 청구서를 받고 입금을 했다라는 게 저는 그래도 돈 액수를 떠나서 그렇게 입금했다라는 게 신기하긴 하네요. 이걸 신기하게 보는 제가 신기한 건가요? 그런데 이런 조치는 바이든 대통령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그때는 트럼프 지금 후보가 그때는 대통령이었잖아요. 당시 트럼프 선거 캠프는 연방정부에 총 470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이거는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대선 후보로서의 행보 그렇게 판단했습니까? 인정합니다라고 돈을 보냈는데 470만 토탈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도 봐야죠. 총액수는 얼마가 될지 모르겠죠. 아무튼 현재 보라고 봐봐 그리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많은 도움을 받아가면서 펀드레이징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1억 9200만 달러의 실탄을 확보해서 트럼프를 거의 두 배 이상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에 그런저런 윤리위원회가 판단을 내렸을 때 오케이 이거는 선거 캠프 후보로서의 활동 맞습니다라고 비용을 보내는 거 그렇게 비용을 변제하는 거야 일단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바이든 쪽에는. 하지만 어찌 됐든 대선에 가까워질수록 대통령 바이든의 대선 행보를 놓고 대통령으로서의 행보냐 아니면 대선 후보로서의 행보냐를 계속해서 백악관 윤리위원회는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비행기 경호 문제 그 외의 각종 비용들을 정부가 낼 것이냐 바이든 선거 캠프가 낼 것이냐 하는 그 계산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려고 이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이런 계산에는 그런데 한국에는 없는 규정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재선을 위한 대통령의 행보만이 아니어도 이런 규정을 갖고 어떻게든 간에 공정하게 하려는 그런 노력 자체. 그 노력 자체는 미국에게 좀 배워야 할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연임을 할 수는 없으니까 나 자신을 위한 선거 행보. 그거를 할 일은 없겠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총선과 관련해서 총선 때 나의 소속당, 집권당, 집권 여당을 위한 행보를 한 건지 이게 정말 대통령을 위한 민생 행보인지 이런 거에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윤리위원회가 있었어. 이거는 나라에서 돈 되는 거 오케이. 이거는 국민의힘 당신들 돈 내서 내시오. 이런 거는 한국에 아직은 없다라는 점, 그 차이점을 이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뉴욕타임즈의 앤디 김 의원 극찬입니다. 뉴욕타임즈가 뉴욕과 접한 뉴저지주 관련 27일자 기사에서 한국계 2세 연방 하원위원을, 앤디 김 의원을 호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아주 좋게 소개하는 그런 장문의 기사를 냈습니다. 속단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기사를 읽는 상당수의 미국 독자들은 올 11월 선거에서 앤디 김 의원이 뉴저지주의 새로운 연방 상원위원회에 당선될 것 같네. 그가 당선되는 것 괜찮을 것 같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겠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타임즈의 기사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제목부터 벌써 굉장히 상대방이 보면 편파적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제목부터 이렇습니다. 그 누구도 앤디 김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것이 바로 앤디 김이 택한 작전이었다라는 게 제목이었습니다. 그런 제목과 함께 앤디 김이 문제의 로버트 메넨덴 상원위원회에 자리를 노리는 정치인들 가운데 가장 당선 확률이 높은 후보로 지금 성장을 했고 이 성장은 사실상 아무도 이전에는 얼마든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한 그런 사이에서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의 이런 말 있죠. 대한민국을 놓고 작원안이 선진국이 됐다. 눈떠보니 선진국이 됐다.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실제로 하루아침은 아니가 우리가 한 30년 넘게 고생해서 이뤄낸 것. 하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렇게 빠른 사이에서 민주화 산업화를 다 이룬 나라가 없으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선진국이 됐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똑같이 앤디 김 의원도 앤디 김 본인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앤디 김에 대해서 별로 크게 신경 안 쓰고 무게감을 두지 않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눈떠보니 앤디 김이 저렇게 성장해 있다라는 게 뉴욕타임즈의 보도입니다. 이 기사를 쓴 뉴욕타임즈의 기자는 뉴저지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초기에는 알려지지도 않고 주목되지도 않았던 약세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한 지 6개월 만에 최선두로 치고 나온 의회의 상황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대단하다는 극찬이에요. 이런 상황을 창출한 앤디 김 의원의 독특한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전략을 바라보는 타임즈의 시선은 매우 호의적이어서 경쟁자들의 질투를 살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이게 상대 경쟁 후보가 이거 읽으면 야 이거 뭐야 앤디 김이 돈 썼어 여기다라고 오해할 만한큼 앤디 김을 극찬하는 그런 앤디 김의 무슨 홍보 매거진 같은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렇게 또 있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간청하지 않는다라는 게 앤디 김 의원의 슬로건인데 여기서의 그 허락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소속 정당의 기존 세력 그리고 뉴저지주 기존 선거 어떤 패턴의 선거 컬처의 어떤 그런 허락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뉴저지주의 어떤 기존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제가 나가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내가 나가도 이런 걸 안 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이거 내가 난 한번 도전해보고 싶고 내가 여기 주민들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보고 싶다는데 내가 왜 위에 기존 정치권한테 눈치 보고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래 나는 국민들만 보고 갈 거고 그 허락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나한테 표를 던지면 허락해 주는 거고 표를 안 던지면 허락 안 해 주는 거니까 그 허락을 나는 국민들에게 받겠다. 국민까지는 아니었죠. 그 구민 선거구 주민들에게 받겠다라는 게 앤디 김의 슬로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그 기존 기득권 세력들이 이렇게까지 앤디 김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상대도 마찬가지고. 기존의 어떤 그런 컬처 관례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순전히 노력과 실력으로 해내겠다는 소신이 먹혔다라는 것입니다. 앤디 김이 무모하다 싶게 그 기존 체제와 관례를 깨기로 한 그 선거 지략과 정치적인 용기 덕분에 오늘 그 의회의 약질을 이루었다라고 뉴욕타임즈는 평가했습니다. 정말 극찬이죠. 마치 그 앤디 김의 홍보전단지에 나오는 그런 내용같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앤디 김 의원 지금 연방 하원 의원인데 삼선이에요. 지금 나이는 41살 미국에서 태어난 2세죠. 뉴욕과 함께 민주당세가 아주 강한 뉴저지주의 제3선거구에서 지난 2018년 하원은 2년제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에 그 하원선거에 출마를 했고 그때가 첫 출마인데 당선이 됐고요. 당선된 후 어느덧 이제 3선 하원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원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앤디 김 의원은 앞서 지난 2021년 1월 6일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의 워싱턴 DC 의사당 난입 사태 아시죠? 그 난입 사태가 끝난 후에 의사당이 얼마나 무슨 폭동난 후인 것처럼 얼마나 지저분하고 난장판이 돼 있었겠어요? 그 난입 사태 후에 다 이제 뭐 체포될 사람 체포되고 갈 사람 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나중에 홀로 묵묵히 남아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사진이 보도돼서 전국적인 인지도도 많이 올라갔고요. 성실한 공복, 성실한 의원으로서 인상을 그 당시 아주 크게 안기기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뭐 연출된 사진까지는 아니고 이 정도로 했겠죠. 쓰레기를 짚는데 누군가 보좌관이 찍었겠죠. 뭐 그 정도는 했겠죠. 뭐 굳이 그걸 찍지 마. 내가 남몰래 선행을 베풀어야지 뭐 이런 걸 찍고 그래 민망하게 찍지 말게. 내가 이거 다 치울 테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한 거예요. 쓰레기를 쓰레기 줍을 테니까 빨리 찍어. 뭐 그렇게까지도 안 했겠지만서도 그건 제가 기대감입니다. 그냥 묵묵히 쓰레기를 줍는 모습을 보좌관이 보고선 아 참 저 모습 보기 좋다. 나중에 한번 써먹을 날이 있겠는데 하고 찍었겠죠. 뭐 정치인들은 뭐 그 정도는 다 하니까. 자 앤디 김 우연과 맞붙은 두 차례 하원 선거에서 상대방이 어떤 그 공화당 쪽의 캠프를 지휘했던 크리스 러셀 공화당의 선거 전략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앤디 김 그는 마치 영화 슈퍼맨의 주인공과 같다. 공격적이지 않고 선의가 있어 보이고 얼굴을 보면 아주 착해 보이는데 무대 뒤에 그는 매우 동물적인 감각을 지닌 타고난 정치인이다. 매주 매우 계산적이기도 하지만 매우 기민하고 치밀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저는 정치인에 대해서 듣는 방향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상대 진영에서 그런 칭찬을 했습니다. 앤디 김이 연방 상원위원에 당선된다면 미국에서 연방 하원이 아닌 연방 상원으로서는 최초의 한국계에 탄생이 됩니다. 과연 그가 당선될 수 있을지를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바라보는 한인 커뮤니티에 뉴욕타임즈는 마치 걱정하지 마라 라는 뜻이 아주 대대적인 극찬 기사로 그를 보도했다. 지난 토요일자로 그렇게 보도했다라는 말씀을 두 번째 키워드로 드렸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대통령의 유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언론과의 연례 행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 때문에 힘든 그런 상황과 자신의 약점인 나이를 소재로 농담을 하면서 여유만만한 그런 모습을 과시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멋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역시 바이든 대통령 최고예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떤 미국 정치인들의 미국 정치권에서의 어떤 컬처를 좀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연설에서 청중들이 큰 소리로 막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하자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시끄럽게 하지는 맙시다. 노널드 트럼프가 듣고 있을 겁니다. 슬리피 단이 듣고 있을 거예요. 그가 깰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리피 단이라는 게 뭐예요? 꾸벅꾸벅 졸린 도널드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렇게 말해서 막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시작부터. 지난 뒤부터 시작된 형사재판에 출석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재판 법정에서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그 법정에서 가끔 꾸벅꾸벅 졸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걸 빗대어서 놀린 것이죠. 바이든 대통령은 또 트럼프는 너무 절실한 나머지 자기가 판매하는 성경책을 이대로 읽기 시작했다라면서 그는 10개명의 제1개명까지 읽었는데 그 제1개명을 딱 읽고 난 후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제1개명을 딱 읽고 난 후에 야 이런 구절이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가 사람들이 이런 구절을 많은 사람들이 읽을 텐데 사람들이 나를 섬겨야 되는데 이 구절이 너무 공유화되면 안 되는데 라면서 아이 이 책은 나랑 맞지 않는 책이야 라면서 그거 딱 한 구절 읽고 성경책을 바로 덮었을 것이다 라고 말해서 또 한 번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런 말을 한 이유는요. 소송 비용 압박을 받고 있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부터 성경책을 팔잖아요. 책 하는 거 안에 59.99센트에 팔기 시작한 사실 그리고 그 사실과 더불어서 누구보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기애가 강하다는 것을 좀 빗대어서 빗대어서 꼬집은 유머라는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최대의 약점인 그 나이를 갖고 자학개그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면서 개그를 치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아내가 만찬 연설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길래 내가 얘기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자전거 타는 것과 비슷해. 그 정도야. 걱정하지 마라고 했더니 나의 아내가 말하기를 그래서 바로 내가 그래서 걱정하는 겁니다. 라고 받아쳤다라고 소개합니다. 이건 또 뭐냐면요.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자전거도 타지 못할 정도로 너무 고령화된 건가 건강에 문제가 있나 몸에 문제가 있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면서 좀 비난도 일기도 하고 걱정 그런데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자학개그를 하면서 써먹었다라는 그런 겁니다. 오히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는 정면돌파하고 누구나 자전거 타면서 한 번씩 넘어질 수 있지 뭘 그거 갖고 이렇게 민감하게 그럽니까? 라면서 오히려 건재함을 과시하려는 듯한 그런 시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그 나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농담을 이어갔는데요. 사람들이 이번 대선에서 나이 문제를 많이 얘기합니다. 라고 전제한 뒤에 맞습니다. 나이가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난 나이가 어린 6살짜리와 경쟁을 하고 있는 나이가 좀 있는 어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철없는 어린이에 좀 비유하는 그런 농담도 했습니다. 그러자 청중은 또 한 번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유머의 내용에 제가 뭐 100% 공감합니다. 이렇게 유머를 하니까 너무 멋있습니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약점까지도 자연스럽게 유머러스하게 다룰 줄 아는 미국 정치 어떤 컬처를 정치 문화 정치 분위기를 얘기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바이든이 됐든 트럼프가 됐든 죽기 살리로 싸우자고만 대드는 게 아니라 싸울 때 싸우더라도 청중들에게는 유머로 메시지를 전할 줄 아는 그런 정치 그런 미국 정치를 말씀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또 돈 쏟아보려는 정부입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채권 시장에 재정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연준의 피벗 즉 통화정책 전환 시점이 갈수록 늦춰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자 결국 정부 차원에서 국채를 매입하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국채를 정부가 매입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매입하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되니까 정부가 시중에 돈을 좀 푼다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 논리로 경제 정책을 시행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그래서 좀 우려나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른바 폴리코노미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폴리코노미 이건 뭐냐면 이제 폴리틱스와 이코노미의 합성어죠. 폴리코노미를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정치와 경제 정치 논리로 경제를 좀 움직여 보려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거죠. 경제주간지 배런스에 따르면 뉴욕 월가가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대통령 선거 전에 금융시장에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여유자공 가운데 상당액을 풀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돈이 또 시중에 많이 풀리면 좋을 수도 있지만 걱정할 부분이 사실 또 있습니다. 마냥 좋은 게 아니죠. 언제든지 양이 있으면 또 의미 있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재무부는 여유 현금을 국채 매입에 집중해서 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채를 활용한 유동성. 뉴스를 들으실 때 가끔 유동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걸 현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캐시라고 바꿔서 들으시면 됩니다. 유동성은 캐시를 뜻하는 말이다. 그런데 이제 캐시나 현금이라는 좀 직설적인 표현을 일반적으로 미국 뉴스도 한국 뉴스도 좀 피해가죠. 국채를 활용한 그 유동성의 조절은 페드의 고유 영역입니다. 페드가 정부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고유 영역입니다. 정치권에서 의회에서 못하게 막고 그럴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인위적으로 시장 금리를 끌어내려서 기업이나 개인의 파산을 지연시키고 경기를 대선 전에 집중적으로 확장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한 유권자 표심 얻기 행위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민생을 위한 경제적인 조치인지. 그러니까 사실 말해서 폴리틱스냐 폴리틱스냐 이코노미냐 정치냐 경제냐 그 논란 속에서 찬반 논란이 있는데 일각에서는 그래서 이제 뭘 그게 둘 중에 하나라고 선택할 게 뭐 있어 보나 마나 뻔하지 둘 다 아니겠느냐라면서 폴리코노미다라고 이걸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돈을 많이 푼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대선에서 그것 때문에 승리할 수는 있어도 그 다음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국채를 매입하는 형식으로 시장의 돈을 크게 풀면 양쪽으로 많아진 이 화폐는 결국 가치가 하락하면서 이는 물가 인상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물가 인상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물가를 잡아야 금리를 내릴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물가 인상이 더 높아지면 지금도 사실은 많이 좀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올 선거를 앞두고 돈을 확 풀어버리면 이게 내년에 가서는 화폐가 제 하락으로 물가 인상이 치명적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 지금 민주당과 백악관과 행정부에게도 조심해서 돈을 푸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로 갑니다. 이번 키워드는 친 팔레이스타인인가 반유대주의인가 입니다. 일단 지난주 미국 대학가를 휩쓸고 있는 친 팔레이스타인 시위로 지금까지 700여 명 이상이 체포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8일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에서 미국의 친 이스라엘 정책에 반대하면서 텐트 농성을 벌이던 학생 108명이 연행된 것을 계기로 촉발된 대학생들 시위로 지금까지 미국 전역의 대학에서 7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캠퍼스에서 농성을 벌이다가 당국의 해산명령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연행이 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학교별로 보면 예일대학에서 47명을 포함해서 학생 47명을 포함해서 학생 아닌 사람들까지 60여 명 그러니까 100명 넘게 예일대학에서 체포됐고요. 또 다음 날 미네소타 대학에서는 교내에서 텐트 농성을 벌여서 학생 9명이 연행됐고 다음 날에는 USC 대학에서 93명 연행됐습니다. 또 보스턴의 에머슨 대학에서는 118명이 체포됐습니다. 이어서 25일에는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36명, 애틀란타의 에머리 대학에서 28명, 텐버의 오레리아 캠퍼스 단지에서 40여 명이 연행됐습니다. 주말에도 시위가 이어지면서 지난 토요일 에르저나 주립대학에서 69명, 또 보스턴의 노스 이스턴 대학에서 102명이 체포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반대하는 소위 친 팔레이스타인 반전 시위가 미국 내 대학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여권의 즉 민주당의 주요 상원의원들이 이 시위를 놓고 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같은 민주당인데도 조금 공방이 있어요. 의견이 조금 다른 거죠. 공화당이 반유대주의를 이유로 주방위군 투입 필요성을 강력하게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은 평화적인 시위는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일단 밝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존 패터만 상원의원은 어제 뉴스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 대학생의 시위는 위대한 미국의 가치이기는 하지만 하마스를 위해서 소형 텐트에서 사는 것이 정말로 도움이 된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시위에 반유대주의가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분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소속은 아니지만 역시 민주당 성향이라고 분류되는 무소속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이분은 민주당 성향이긴 하지만 상당히 더 진보적인 어찌 보면 극단 민주당 성향이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패터만 의원의 그 말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면서 시위에 반유대주의가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베냐민 네탄냐우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의 인구의 80% 이상을 이주시켰으며 이는 인종청소라는 것에 나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아무리 전쟁이지만 민간인의 80% 이상을 한쪽 구석으로 몰아버릴 수가 있느냐. 이거는 인종청소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야당인 공화당은 시위대의 반유대주의 구호 등을 문제 삼으면서 대학들이 시위를 통제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공화당 강경판은 대학 총장의 사퇴 및 주방위군 투입 등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방위군이 투입되면 사퇴는 좀 심각해지죠. 그럼 학생들은 뭘 요구하느냐. 학생들의 요구사항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는 한 두세 가지입니다. 우선 자신들의 학교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기업과의 거리를 뛸 것.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스라엘 자체와도 거리를 좀 멀리 둘 것. 이런 걸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놓고 이제 공화당 측은 반유대주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정치권은 물론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요즘 대학생들이 저렇게 시위하는 거를 친팔레이스탄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반유대주의로 봐야 하느냐로 간론을박이 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주요 소식입니다. 먼저 한인타운 무보험 관련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 지역의 성인들, 성인 주민들 가운데 10명 가운데 3명은 건강보험이 없는 소위 무보험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발표한 커뮤니티 헬스 프로필 보고서에 따르면 LA 한인타운 지역에서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들 가운데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2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명 중에 1명이죠. 건강보험 무보험자 비율은 LA시 전체는 14%, LA 카운티는 13%인데 이것보다 거의 한인타운 주민들의 무보험 비율이 거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한인타운 지역 성인들 가운데 당뇨병을 갖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6%로 이 수치도 LA시 평균 10.5%, LA 카운티 평균 11%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LA 한인타운은 전반적으로 납 노출 위험도가 높은 지역 중에 하나로 꼽혔습니다. 또 LA 한인타운에서는 차량 배기가스라든지 건물 공사로 인한 먼지와 유해물질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대기질, 공기오염도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매우 큰 상황인 것으로 이번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찾는 LA공항에서 LA공항을 이용하시는 LA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LA공항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터미널 1번, 2번, 3번이 있고 그리고 나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에어프레미어를 타는 국제선 청사가 따로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갑자기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조금 혼동스러워하죠. 터미널 몇 번 이러면 참 좋은데 터미널 몇 번으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제선을 타고 오는 경우에는 탐 브래들리 터미널로 와. 그러면 탐 브래들리 터미널이 어디야? LA공항 밖에 있는 건가? 이렇게 혼동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사 이름을 바꾸겠다라는 것입니다. 탐 브래들리의 국제선 청사 이름을 터미널 3로 바꾸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명칭 변경을 추진합니다. LA공항위원회는 연간 9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찾는 LA공항 터미널의 위치를 이용객들이 더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터미널의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항위원회 권고안에 따르면 기존의 터미널 1과 사우스웨스트 항공 전용 터미널로 활용될 콩커스 제로라는 그 터미널이 합쳐서 그냥 터미널 1 이렇게 통합됩니다. 그리고 터미널 2와 3는 합쳐서 터미널 2로 명칭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터미널 3가 나중에는 2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대한항공을 비롯해서 말씀드렸던 국제선 항공사들이 이착륙하는 탐 브래들리 인터내셔널 터미널 이것과 그리고 미드필드 위성 터미널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곳은 탐 브래들리 터미널 3로 이름이 변경됩니다. 앞에 탐 브래들리라는 이름은 그대로 남지만 터미널 3로 숫자를 갖다 붙여서 헷갈리지 않게 맞추는 거죠. 참고로 그 탐 브래들리라는 것은 타주에 사시는 분들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30년 전인가요? 한 35년, 40년 전에 LA 시장을 하셨던 분의 이름입니다. 그 시장님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탐 브래들리 터미널인데 이제 이게 앞으로는 탐 브래들리 터미널 3 이렇게 이름이 변경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잉 여객기. 또 문제를 일으켰어요, 보잉 여객기가. 참 문제입니다, 보잉이 지금. 델타항공 소속 보잉 767 여객기가 지난 26일 이륙 직후 비상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긴급 휘황했습니다. 지난 26일 오전 7시 뉴욕의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출발해서 LA로 향하던 델타항공 소속 보잉 767 여객기의 기내 오른편에 있던 비상탈출용 슬라이드가 이륙 직후에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의 승무원들이 비행기 날개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와 이상한 진동 같은 걸 감지해서 기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간 사실을 알게 된 조종사는 즉시 비행기를 돌려서 1시간 30분 뒤인 오전 8시 35분 JFK 공항으로 회항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비행기에는 승객 176명, 조종사 2명, 승무원 5명이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당국은 착륙 직후에 비상탈출용 슬라이드가 비행기에서 공중에서 비행을 하던 중에 분리됐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벌써 비행한 지 30, 40분 넘고 1시간 가까이 되는데 이게 얼마나 높이 올라갔을 텐데 거기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 큰 탈출용 슬라이드가. 델타항공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라면서 아울러서 떨어져 나간 비상 슬라이드를 회수하기 위해서 현재 지상에서 수색작업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전 이게 너무 두렵습니다. 요즘엔 보잉 여객기가 운항 중에 비행기 부품이 공중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자꾸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항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마른 하늘의 날벼락같이 낮잠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행기 부품이 떨어질까 봐 공항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불안하다라면서 특히 그 보잉사에 대한 불만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높은 곳에서 작은 부품이라도 떨어지면 가속이 붙어서 지상에서는 얼마나 치명적인 그런 피해를 입힐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자꾸 보잉 여객기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아주 불안합니다. 특히 공항 근처에 사는 사람들의 불안감이 지금 최고조에 달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혜권의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